예예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이용한다 거짓 투어 한번만 주세요 제발 제주도 지휘지 선물해 줬습니다 피규어 사업을 하는 지휘께서 제주도 선물로 신뢰했는데 이 피규어를 서울까지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곳 대항로에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여기는 대항로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유튜브 거짓 투어 오늘의 미션이죠 여행비 만들기 프로젝트 이 피규어들 보여주세요 마블사의 피규어들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피규어들을 이게 원래 15만원 돈하고 이것도 한 10만원 돈하고 비싼건데 가격은 저희 마음대로 책정을 해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제일 많았어요 니가 빈 충전이 있었어 지금 나간거야 자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 후 더 스태팅을 하고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투어 렛츠고 네 맞아요 맞아요 빨리 오세요 알겠으니까 알겠으니까 빨리 오세요 피규어 안좋아하세요 피규어? 네 안좋아하는데 사진 한 번 찍어달라고요 사진 한 번 찍어달라고요? 자 포토타임 포토타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포토타임 아 코미디 빈 리부 우찾사 자 코미디를 함께 함께 졸톤에 임혜진 형이 선호 아아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 피규어 나는 피규어 피규어는 안좋아하고요? 지금 피규어 안좋아해요? 네 여유가서 돈이 없어요 아 여유가서요? 네 아 우리도 여유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재밌는 시간 빨리 보냈어요 재밌는 시간 빨리 보냈어요 화이팅 화이팅 아 자 유튜브 채널 거짓 투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이에요 네? 실시간 아냐아냐 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방금 찍힌 것 같은데 얼굴 모자이크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 피규어 엄청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마블 피규어 입니다 여러분 마블 피규어, 헐크, 아이언맨들의 엄청난 피규어 피규어. 20, 3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신경적 인정이요 아이언맨, 헐크, 피디오가 2만원,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옆에 판매 잠시에 오시면 만원천원에도 가능합니다 배터리 9% 남았습니다 배터리가 9% 남았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지면 배터리가 꺼지는 순간 이 불장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못 팔아졌네요 자, 돌아지 않겠습니다 내일 또 시간이 된다면 팔겠습니다 자, 이제 양경태가 합성기 들고 팔아볼게요 모든 피규어 1만원에 팝니다 충동부터 가져가야 이익이야, 1만원 1만원, 1만원, 아 이건 충격이다 더 기다리면 5천원 될 줄 알죠? 여러분, 이제 1만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3만원, 5만원 올렸던 걸 1만원 1만원, 1만원 이거 5만원 했던 거 지금, 1만원, 1만원 진짜 1만원, 빨리 빨리 살면 1만원이에요 이거 5, 인터넷 17만원 하는 거예요 1만원, 1만원, 1만원 진짜 제일 처음에 사는 사람, 1만원, 진짜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이거 10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0,000원 검색해봐도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주보나라에 검색하면 16만원 자 바로 5만원 했었고 만원 그냥 만원 좋다 빨리 밟고 집에 갈거야 만원!!! 진짜 기대동구에요 축하합니다 만원에 판매됐습니다 두 번째 이득 이거 13만원이에요 13만원짜리 만원 진짜 만원 어느 순간 만원분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아니야 뭐라고 해? 만원만 더 걸려 만원 이거 말도 안되게 싸고 해 지금 가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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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불 나오는거에요 만원 만원 여러분 디저트 디저트 30분에서 사진 찍으세요 자 만원입니다 자 이거 계좌이자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빨리 불러주세요 자 어떤거 이거 벌써 먼저 현금을 주는 사람이 하는거에요 벗으시고 자 배터리가 만원 어 왔어요 뭐 살거에요 이거요 아 늦으셨어요 이거 이거 담아서 담아서 15만원 하는거에요 진짜 개이득 지금 물건 제공한 사람이 이건 안된다고 말도 안된다고 집에 갈거야 더워 자 개이득 다 만원 만원 루피 좋아하는 사람 만원 벽에 붙이면 되요 방패 방패 크로크다이 좋아하는 사람 만원 만원 아이언맨 아이언맨 만원 만원 헬멧 6천원 아이고 써야되는거야 안돼요 3만원 개꿀씨 만원 자 거짓투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거짓투어 만원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거짓투어를 벽에 붙이는거야 벽에 붙이는거 비켜주세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거짓투어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경비를 만들어야 되요 자 이거 물건 검색해보세요 지금 검색해도 돼요 인터넷 검색해서 어 내가 이득인거 같다 바로 만원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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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요 만원 충격 저를 찍고 있어요 자 만원 만원 이거 벽에 붙이는거에요 벽에 붙이는거 방패 여러분들 놀라지마세요 빨리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생각하지마요 개이득 개이득 이 배터리 없어지면 끝나요 자 방패 아 2장인가요 2개 살거에요 뭡니까 자 와 루피 팔렸네요 루피 팔리구요 루피 찍어도 되요 찍으면 안되요 이것만 찍을게요 이거 한번 했구요 아니요 2개 자 여기 또 만원 만원 예약하셨습니다 벽에 붙이고 불도 나오고 그런대요 예 카드 안돼요 제가 만원 만원 찍어도 되요 찍어도 되요 찍어도 되요 찍어도 되요 이거 어디 나와요 유튜브 유튜브 아 잠깐만요 자 갑자기 거울을 보신다고요 전선해주세요 자 하도 안나올래요 아 이뻐요 이렇게 가려주고 자 어휴 아 아 기분좋으니까 사니까 기분좋아요 거짓투어 화이팅 해주세요 거짓투어 화이팅 거짓투어 화이팅 거짓투어 화이팅 2분이 2개 나머지 다 사셨습니다 와 2개 다 사 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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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중고나라로 오리세요 감사합니다 아 나 집에 갈거에요 더워 포토타임 호 거짓투어 화이팅 오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 게이든 게이든 자 양경태 게이든 양경태가 만원으로 확 내리는 순간 다 팔렸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5분만에 다 팔렸어요 만원이라고 하자마자 다 사셨지 이건 게이든입니다 진짜 난 그럴줄 알았지 자 저희는 거짓투어입니다 총수익금 공개해주세요 총수익금 현재 6만원 7만원이네요 총 이게 60만원 돈짜리인데요 7만원에 팔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선물 받은거 우리꺼잖아요 60만원 돈이 다 근데 7만원에 팔았어요 저희가 선물 받은거니까요 자 거짓투어 근데 중요한건 거짓투어 구독과 좋아요 좀 찾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대형 침필사인 3000원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 제공자는 침울합니다 상당히 침울해요 60만원 돈 되는걸 10만원에 팔았습니다 눈물 흘리시는거 아니죠 표정이 지금 눈물 흘리시는거 아니죠 어차피 선물 준거니까 자 그러면 이걸 반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땅하도록 자 반땅 반땅이 안돼요 5만원 여기주고 5만원 우리갖고 여기 2만원 주기 자 총식 2만원 자 하하하하 지랭이들아 From the house to the shop to the shop to the shop to the factory 구우 운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숙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숙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제주도 대항로모리 그리고 디저트 39 디저트 30구죠 3만원이나 10000원이나 10,000 plate 감사합니다 자리를 제고해 주셨구요 자 물건을 60만원어치 물건을 세워해준 고세호 씨입니다